쇠살모사는 살모사나 까치살모사와는 달리 산개구리와 같은 양서류를 주로 포식한다. 포유류를 주로 먹는 살모사와 까치살모사는 쥐가 많은 너덜지대에 주로 분포하지만 쇠살모사는 개구리가 많은 계곡 주변에 주로 분포한다. 쇠살모사는 근육을 용해시키는 독 성분을 가지고 있어 사냥감을 물어 독을 주입한 후 사냥감이 근육이 용해되면서 죽은 이후 삼킨다. 살모사류 중 크기가 가장 작아 쇠살모사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독 성분이 다르며 개체수가 많아 사람이 가장 물리는 종이 쇠살모사이다.